심야 비상계엄의 충격과 공포는 날이 밝으면서 대통령과 정권을 향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노동계와 법조계, 대학교수,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용서할 수 없다며 한 목소리로 대통령 퇴진을 외쳤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속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 한밤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만에 해제. 밤새 촌극을 지켜본 18개 충북시민사회단체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죄에 준하는 망동으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며 전면적 저항운동을 선포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군사독재정권이 썼던 계엄을 선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의 무능과 독재를 자인한 꼴이다. 노동계도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위기는 노동을 탄압하고 민생을 파탄내는 등 2년 반 동안의 폭정에 의한 것이라며 정권 퇴진을 위한 총법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으로 단 하루도 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 법조인들도 뜻을 함께 했습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위헌, 불법적 폭거이고 정치적 탄압 의도가 들어있음을 보여준다며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시국 선언에 나섰던 국립한국교원대 교수들 역시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를 한 건 윤석열 본인이라며 더 이상 국가를 맡길 수 없다고 긴급 성명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58명이 참여했던 시국 선언대와 달리 엿새 만에 2배가 넘는 122명이 동참해 전체 교수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보수적일 수도 있지만 또 거꾸로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미래 세대들 위해서도 지금은 교수들이 다수간에 어렵더라도 나서야 된다. 충북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전현직 동료들과 함께 부당한 계엄령을 집행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청 간부들을 내란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 11개 시도 기자협회도 국정을 마비시키지 말고 즉각 하야한 뒤 내란죄 처벌을 받으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감사합니다.